자신의 여벌옷까지 챙겨 청년에게 줬다는데요. 그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서 출입 기자였는데요. 절절한 사연을 지는 현행범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준 형사. 그렇게 광주 서부 일대를 누비던 일명 PC방 먹튀남은 경찰서 안에서 눈물겨운 사연의 주인공으로 새로이 태어났던 겁니다. 밥을 안 먹고 배고프다. 옷 피가 짜졌길래 거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에 우리 절단말로 짠한 마음에 그걸 해주고 피의자가 자기 상황을 먹면하고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주절주절 떳은 소리를 기자가 그걸 보고 들었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 역시 청년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거 직접 보시고 기사 쓰신 거예요? 네, 청년 만났어요. 그때. 그때 행색이 그렇게 불쌍했었어요? 네, 제가 거짓말로 지어서 기사 썼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 거짓말한 그 친구가 잘못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걸 직접 만나고 왔냐를 거짓말을 하셔서 추궁을 하시는 건데요. 기자님 혹시 저희 만나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세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청년.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형사와 기자. 이렇게 탄생한 거짓 미담은 남의 식당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청년을 도움이 절칠한 이 시대의 장발장으로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피해를 입은 식당 주인은 순식간에 매몰차고 야박한 사람이 됐습니다. 참 어이없고 기막힌 상황인데요. 거짓 사연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벌어진 일종의 오보소동. 하지만 현대판 장발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씁쓸한 만을 남긴 건 아닙니다. 만난 적도 없는 청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청년의 앞날을 자신의 일처럼 염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오보가 아닌 특종감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